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고 영동에도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서와 충청, 경북과 전북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새벽, 경기 남부와 영서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밤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1도, 광주 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주이 없겠고요. 남은 이번 주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